7번 매트 24번 경기입니다. 매트 3번 4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부 타이틀 중둔 마이너스 169, 상시분들은 매트 3번 4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중둔부 마이너스 53.5, 장당구 선수 이현빈 선수는 시상대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당구 선수 이현빈 선수는 시상대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중둔부 마이너스 53.5 이현빈 선수는 시상대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중둔의 장당구 선수는 시상대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중둔의 장동둔 인공 2표 대사항 but the sea Ms. Kutoo 최선수의 장동둔의 장동대상은 시상대로 나왔던 온도거입니다. 독특uto 공둔의 장동둔의 장동둔의 장동둔입니다. 아, 이겼다. 왼발 사내야 돼, 왼발 사내야 돼, 왼발 사내야 돼. 왼발 사내야 돼, 왼발 사내야 돼. 궁전 백성 기장 주짓사 아카데미 심형철 현수 매트 1번으로 와주세요. 왼발 사내야 돼, 이 adolescene 마카. 두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 2번씩 안 하세요. 반대에서, 2번씩 안 하세요. 바꿔서 다, 잡아, 탈대, 탈대. 베베이,",gestellt like". 아, 두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 있겠습니다. 내장이, 삼총, 정상에. 진영아, 했어. 했어. 저 이제 글 떼서 금방 걔 지나가고 왔어. 몇 번 몇이야? 아, 그럼 볼게. 온라이언스 김민준 선수, 매트 4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깨 짠 거 기울이면서 해야 돼요. 기울이면서. 상대방 밸런스 깨면서 움직여야 돼. 딱 잡은 거 딱 찍게 만들어야 돼요. 2분 20초 남았어. 2분 20초. 어깨 짠 거 공개 참고. 윙발 발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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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도 하면서. 우리 조부니까, league 발가락으로. 우리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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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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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을 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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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을 3층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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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